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한번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사실 관계대명사는 제 메인 강의에서 이미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한 6시간, 7시간에 걸쳐서 관계대명사를 강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신에 나오면 내신에서는 또 접근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포인트대로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접근방식 자체는 굉장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접근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신 볼 때는 짧게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를 내가 문장으로 꾸미고 싶은 거예요. 문장으로 그런데 명사를 문장으로 꾸미고 싶을 때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개념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문장으로 꾸미고 싶은데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학교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문장을 합칠 때 하나는 종속절로 들어가고 하나는 주절로 들어가는 그런 문장과 문장의 결합을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요. 왜? 내신은 잘 봐야 되니까. 어쨌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마이크가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이크가 실수를 하는 거죠. 시험에서. 그렇죠? 이 두 문장에 있는데 이 두 문장을 합쳐 볼 겁니다. 이 두 문장을 합쳐 볼 거예요. 자 일단 앞에 내용은 마이클은 똑똑하다고 뒤에 내용은 마이클은 시험에서 실수를 한다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클은 어떤 마이클이에요?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 마이클은 똑똑해 라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똑똑한 마이클은 시험에서 실수를 해 라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문장에다가 합칠 수도 있고 이 문장을 이 문장으로 합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다 해 볼 겁니다. 다. 자 일단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을 한번 해보죠. 자 제일 처음에 마이크를 찾아. 똑같은 애를 찾아. 여기. 얘를 꾸밀 거거든요. 이 마이크를 이 문장 전체로 꾸밀 겁니다. 그렇죠? 자 꾸미면 일단 마이크를 찾아요. 찾았죠? 얘를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자 마이클은 똑똑합니다. 그는 시험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클이랑 관계가 있는 대명사가 누구냐면 희거든요. 이 희를 관계대명사로 바꿉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 바꿔요. 그렇죠? who makes a mistake in the exam 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가 이 문장 전체가 마이클 뒤로 달라붙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who makes a mistake in the exam is sma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마이크예요.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냐면 who makes a mistake in the exam 이게 꾸며주는 문장을 다 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is smart죠? is smart. 그죠? 마이크 who makes a mistake in the exam is sma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시험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마이클은 똑똑해요. 시험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뭘 똑똑한 개불이 똑똑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is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who는 누구였죠? 마이크였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개가 시험 출제 포인트예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이 선행사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만약에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게 주어였다면 주어였다면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Mike who makes 그리고 Mike who blah blah is smart 이렇게. 그죠? 이게 1번 합쳐지는 모양이었고 두 번째 모양은 이제 Mike is smart가 뒤로 합쳐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좀 여기 앞에는 마이크 스테이크 지금 이러는 문장이 있고 마이크를 꾸며주는 문장이 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이크를 찾아 어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됩니까? 대명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랑 관계가 있는 대명사가 누구야? 희잖아요. 얘가 뭐가 돼요? 관계 대명사가 돼요. 그리고 주어자리에서 쓰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 전체가 어디 뒤로? 꾸며주는 마이크 뒤로 가게 되죠. 결국 최종 문장은 뭐예요? Mike who is smart makes a mistake in the exam이 되는 거겠죠. 굳이 또 다시 한번 쓰자면 아우 귀찮아. 쓰자면 2번은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냐면 who is smart 그죠? who is smart 그리고 나머지 써주시면 됩니다. 뭐죠? makes a mistake in the exam 이렇게 결국은 꾸며주는 문장이 꾸밈을 받는 명사 바로 뒤에 붙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다?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니까 who 다음에 is 오셔야 되고요. 마이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끝나는 문장에서 수의 일치 is makes 이렇게 항상 수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였고 자 다음으로는 목적격관계대명사를 한번 해볼게요. 목적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해보겠습니다. 자 목적격관계대명사 해보죠. 우리는 좋아해요 마이크를 우리는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요 마이크를 싫어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누구냐면 얘 그리고 얘인데 아 그는 마이크를 싫어해요. 우리는 마이크를 좋아해요. 그럼 이걸 이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가 싫어하는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혹은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마이크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밀 수도 있고 얘가 얘를 꾸밀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1번과 2번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we like 마이크 he doesn't like 마이크를 합치면 음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찾아요.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얘를 뭘로 바꿉니까? 대명사 마이크니까 힘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이 힘은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크랑 관계가 있는 대명사니까 목적격으로 관계가 있는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 그리고 이 whom은 문장에서 제일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죠? 문장에서는 제일 앞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whom he doesn't like가 마이크 뒤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문장은 뭐예요? we like Mike whom he doesn't like가 되는 겁니다. 해보자면 아이고 나오라고 we like Mike 근데 이가 어떤 마이크야? whom he doesn't like 이렇게 되는 거겠죠. we like Mike whom he doesn't like. 그죠? 이거는 뭐 수의 일치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왜? 문장 끝에 붙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주어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합쳐볼까요? 2번으로 2번으로 합쳐볼 때는 다시 한번 쓰는 게 좋겠죠. he doesn't like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가 있구요. 아 마이크가 아니지. 어 헷갈려. 네 we like 마이크가 있구요. 자 일단은 이 녀석을 찾아요. 여기 있네요. 얘를 we like 힘으로 바꾸고 이제 관계가 있는 대명사는 힘이죠. 걔가 목적격이니까 whom이 되겠구요. whom은 문장 제일 앞으로 올 거고 이 전체가 이 전체가 누구 뒤로? 마이크 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 만들어집니까? he doesn't like 마이크 whom we like 가 되는 거겠죠. 굳이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귀찮지만 2번은 he doesn't like 마이크 내가 어떤 애야? whom we like 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 녀석은 어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를 합치는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가지고서 관계대명사로 합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냐? 관계대명사 뭐냐? 나 혼자 물어보냐? 네.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다? 항상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앞에 항상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왜? 관계대명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데요? 앞에 있는 명사 꾸미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항상 관계대명사절이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학교에서 흔히 물어보는 게 내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사람일 때 후 훔 그치? 주어면 후 목적격이면 훔 사물일 때 사물일 때 위치 위치는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똑같은 모양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으면 네. 후를 쓰면 사물이 멍멍 위치를 쓰면 사람이 으으으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를 쓴다? 됐을 쓴다. 그래서 아 사람이면 후나 훔을 쓰고 사물이면 위치를 쓰는데 사람 사물이 섞여 있으면 됐을 쓴다. 요게 또 학교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좋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합칠 수 있구나 정도 체크해 두시면 학교 시험 문제 혹은 서술형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w랑 a few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눠 생각할게요. few가 있고요. 여기에는 a few가 있습니다. 자 few는 뜻이 뭐냐면 거의 없는 이고요. a few는 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네. 그래서 조금 있는 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항상 누구랑만 쓰이냐면 플러스 복수명사랑만 쓰여요. 복수명사. 복수명사라는 건 여기엔 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셀 수 있는 거라는 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ew랑 a few다 하면 항상 명사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네 s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7들은 이런 건 s가 안 붙어 있고 people 이런 건 s가 안 붙어 있지만 어쨌든 복수명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복수명사.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복수명사. few는 조금 있는이 아니라 거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 그렇죠?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a few는 조금 있는 거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양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갖고 있어도 거의 없어 난 돈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만 갖고 있어도 그래 난 돈이 조금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돈에는 few랑 a few가 아니라 little이랑 a little을 써야겠지만 어쨌든 few나 a few는 실제로 내용상에서 수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few를 쓰는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a few를 쓰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아 여기는 어를 왜 쓰는 거야 few를 이렇게 딱 쓰시면 그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복수명사가 온다고요. a few를 쓰시면 그 뒤로 뭐가 온다고요? 복수명사가 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항상 이렇게 s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few랑 a few는 아 셀 수 있는 복수명사만 오는구나. 그러면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이 little과 a little입니다. little과 a little은 항상 누구랑만 오냐면 셀 수 없는 명사랑만 와야 돼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복수명사 올 수 없고 단수명사도 올 수 없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복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단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셀 수 없는데 뭘 단수야. 그치? 어쨌든 그래도 셀 수 없는 명사도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단수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러면 타협해서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단수명사. 셀 수 없는 단수명사랑만 와야 됩니다. 그쵸? 뜻 똑같아요. little은 거의 없는 little은 조금 있는 그쵸? 당연히 little은 부정적인 거고 all little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ex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수명 셀 수 없는 명사는 원래 복수명이 없어요. 어쨌든 little 오면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student 이거 오면 돼요? 안 돼요? 탄수잖아! 안 돼. 셀 수 있잖아요. 그쵸? 두 번째 students 돼요? 안 돼요? 참 부지런하다. 네. 안 돼요. 다음에 어. 귀찮아. 여기에 little money 돼요? 안 돼요? 네. 됩니다. little money.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a little money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인 게 뭐인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은 뭐 해보시면 됩니까? 셀 수 있는 건 셀 수 있는 건 항상 복수형으로 복수형으로 뭐랑 쓴다? little이나 a little을 쓴다. 그러니까 s가 붙어있으면 안 돼요. little이나 a little 뒤에 있는 명사에는 알았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패킷에서 뒤에 문제 많이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풀어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잘 풀리질 않아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이번 학기는 세 단원에 대한 문법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